여기가 15년, 20년 됐겠는데 근데 여기가 어려웠고 이 정도면 15년, 20년 됐겠는데 뭐야 이 사람은 오늘 때 깔때기가 깔렸어 가을버섯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장마철에 이런 버섯도 없었거든 연결이 될김데 여기 다른 버섯 빵 하나 주고 쎄 아니다 이거는 거물버섯 아재비 같기도 하고 요것도 식용물 같아 거물버섯 아재비 이거는 장미잔나비 버섯 통통한게 이게 송이사리 참사리 참사리라는게 약간 부그레 앙기고 위에가 끝에가 뿔끈해야되잖아 부그뿔끈해야되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 이거는 이거는 먹을만 포토 도쿄 고개 물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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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메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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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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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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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